아리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레스토랑에 왔는데요 여러분 여기는요 스테이크도 잘하고요 햄버거도 잘하고요 피자도 잘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것들을 다 먹으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햄버거도 있고요 햄버거 그림 맛있어 보인다 과일인가 이거는 여기에 로나리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리랑님 예약하셨나요? 네 예약했는데요 잠깐만 제가 이름 좀 찾아볼게요 여기 계시네요 오른쪽 입구로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일났어요 지금 주방장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뾰롱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도던변이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 드시게 되면 당신도 도던변이 변하게 된답니다 제 생각엔 저랑 같이 빨리 이곳을 탈출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되게 멋있겠다 빨리 가세요 알겠어요 어 뭐야 이거 고개들이 표정이 이상해 아니 고개에 원래 표정이 없는데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 안녕 안녕 스테이크를 먹으러 온 친구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 하하하하하하 어 기름인가 이건 그릇을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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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주머니 버리 하하하하 뭐야 이건 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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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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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맛있게 생겼지만 도던분이라니 으 하 뭐야 이거는 채소들인가 아 맛있겠다 하하 피자에 들어가는 채소 같은데 하하 하하 하 빠지겠지 하 하 오 소화기 이거 챙기면 안돼 이거 챙겨가지고 재고 불 끄면 안되는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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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건 아 이거 움직이는거구나 하하 하하 그러면은 요거에 다하지도 않고 가려면은 하하 하하 하 이렇게 가면 되기가 하하 하하 하 나도 여기서 이렇게 뾰로롱 되지만 않았더라면 난 또 여기서 냠냠냠냠냠 아 맛있다 하고 있었을텐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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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뭐야 이건 액체괴물인가 어 로나리자가 여기 또 있네 하하 로나리자 하 잘 떠야 할거 같은데 하하 아니 여기 앉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다시 갈게요, 여러분. 로나리저 떠보고요. 스피드 끝. 아주 좋은 스피드였어요, 여러분. 이거 옆으로 안가지나? 안가치네. 여러분 이것은 엑스괴물입니다. 다음이 안 돼요. 조심. 핫! 조심. 핫! 어 뭐야? 조심. 핫! 핫! 오케이. 여기도 옆으로 좀 끝에 가서. 핫! 오케이. 핫! 오케이. 핫! 오케이. 하나 남았다. 핫! 오케이. 우 우? 주.. 주방장? 아하핳. 얘들아. 들어와. 이 칼 보이지? 내가 이 칼로 돌연베리 전자는 지금 만들고 있단다. 와서 맛있게 먹고. 너도 돌연베리가 테레블라. 싫어. 난 돌연베리가 되기 싫다고. 이쪽이야. 근데 너 혹시 배고프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스테이크 먹을래? 고 blond. 이건 Australian moving& thats 아닌 데 익히게 나는 거야. 그냥 육해. 보시면 육해라거나 할까? 먹을래? 안 먹어. 좋아. 그럼 먹어. 그래도. 싫어. 육이 위로 올라가야 하는건가? 컷! 으 이 그 있어 바로 제가 미친 측방장이 뭐 약간 급행이에요 액체 슬라임을 맛보거나 심화하게 된다면 넌 바로 블루베리가 되어 녹아버릴거야 근데 이 스테이크 안먹을래? 안먹을래? 안먹을래 안먹을래 전처럼 밟으면 어떡해 안 먹을거니까 그럼 니 머리로 밟아줄까? 책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킹 하우 뭐야 여기 비밀뱃지가 배구리 점프 냠 배구리이 점프 따라따라따라 따라따라 verbal 아하하하 이거 꼬마야 드디어 만났구나 여기 대왕 똥버거를 소개해주지 조심해 살아있는 이 대왕 똥버거 근데 너 배고프지 않니? 아 배고프긴 한데 저거랑 저거는 먹기 싫은데 어차피 먹혀야 돼 대왕 똥버거 싫어 왜 저렇게 생긴거야 차라리 떨어지 소원이 두개다 이러누 빨리와 난 스트레스 퍼펙트 왔어 결국 여기까지 오셨네요 우리는 대왕 똥버거에게 먹힌거라구요 전에 당신이 버거를 먹었지만 오늘은 버거에게 먹히신거에요 조심해서 가세요 뭔 이런 황당한 일이 고기 먹을래요? 안먹는다구요 안먹는다구요 날씨름 말고 빨리가요 알겠어요 네 에휴 텔레폰 사는 애들이 죄인이라 핫 핫 핫 핫 핫 케첩과 머스타드 머스타드 왜에 있는거지 난 캡처입이도 좋던디 핫 오케이 헉 헉 헉 헉 헉 오케이 에이 페이컨 베이컨 허어 이건 안익은 패티 아냐? 안익은 패티 그리고 헛 핫 아니 이건 배틀 왜이렇게 많아? 그리고 줄줄이 소세지 겁나 맛있겠네 근데 먹으면 돼지 될 거 같은데 그래서 똥버건가? 아닌데 똥버거라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는 탄 거 아니야? 이게 똥버거야 이게 똥버거 치킨 치킨은 왜 있는 거지? 치킨이 들어가나? 이게 똥버거 베이컨 왜이렇게 많아? 이건 뭐야? 이게 진짜 똥버거 똥버거의 비법인가? 미트볼인데 미트볼인가? 똥벌이야 똥벌 아니 진거야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태왕 피자에요 여기에서는 코핑을 잘 골라서 지나가야 한답니다 그건 그렇고 아까 말하니 스테이크 생각 없니? 아 진짜 생각 없다고요 대체 말찌는 말고 나 발 아프어 하하하핳 팔이 아프면 머리를 빨리 가 머리는 안 돼 하하 알겠어요 아 잘 고르란 말이죠 찍겠습니다 그냥 짝 딱 오 이거 자르고 있네 어디 대 첫 딱 봐도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흐 첫 자 어디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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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은 하나밖에 없구만 하하하하핳 찻 찻 오 치즈 치즈 떨어진다 헉 겁나 맛있겠다 아 치즈 겁나 맛있겠는데 하하 하하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흐 흐 흐 흐 흐 안녕 친구들 오 밑에는 페퍼로니 피자였군 하하하하핳 먹고 싶다 하하 하하 빨리 와 나 텔레포트에서 벌써 말 있잖아 여기 친구들도 많구만 흐 요번에 놀라지 마세요 냄새가 벌써 좀 뭐가 좀 나죠 네에에 솔직히 그룹들 좋아하세요? 아 아니 아니요 이번에는 똥 슬라이드 탈 시간이에요 하하하하핳 뭐 딸까도 소용없어요 오만 냄새 강하니까 하하 그래요 고기 먹을래요? 안 먹어요 하하하하 안 먹... 파이팅 내려가 빨리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텔레포트 안 되니까 빨리 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겠어요 오우 진짜 무서운 분이야 손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떡슬라아아아係 베이컨! 베이컨! 왜 베이컨이 여기까지 있는거야? 응가가 되서 나온건가? 사다리 으이씨 더러워 또 물이 났어! 타는거 아냐 여기? 빨리 오세 빨리 오세 아니 완전 대야 무슨 아 역시 햄버거 똥으로 나와서 그러니 아내랑 냄새 장난 아니네요 그래도 이거 스테이크 먹을래요? 아 암증 뭐 지금 냄새나니까 빨리 창문으로 뛰어내려 냄새가 나고 빨리 창문 뛰어내려라 빨리 냄새 냄새 나는 젤리포스에서 똥슬라이드 안탔어 아니 냄새 빨리 창문으로 아우 아니 냄새나는거라 아니 젤리포스 나는거라 뭔 상관이 있는건데 실례가 너무 냄새나잖아 빨리 창문으로 바뀌잖아 아우 대체 뭔 상관이 있는거야 아우 대체 뭔 상관이 있는거야 내 몸에서 냄새나는거라 창문에서 뛰어내리는거라 대체 뭔 상관이 있는건데요 하하 여러분들은 이해가세요? 빨리와 전 이미 젤에 붙여있어요 빨리오세요 반존대야 무슨 아우 아우 자 일단 우리 같이 악마의 도연별이 레스톡 사투를 성공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잠깐만 내려오세요 아프니까 아우 실은 제가 레스톡에 일을 했잖아요 전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직 스테이크 들고 있는데 이거 먹고 제 일자리 좀 말아봐주면 안될까요? 저 요리는 좀 장난감이에요 제발요 슬프나 하세요 하하하하하하 내려가 아우 싫어요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휘안 나도 차야지 어이 이봐 어? 네? 시크릿 배진 찾은거야?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놓으세요 하하하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고기랑 같이 튀어주겠어요 너만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기우기 시켰자니까 하하하 하하하 아니 고기가 안구워졌잖아요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 고기가 안구워뒀어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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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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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까지 미친 레스톡어라는 탈출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완전 완전 재미있었고요. 그럼 여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자에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절탈생의 더세인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